안녕하세요. 제주 낚시 달인 방송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낚시 사고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스포츠 또는 야외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안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낚시 강습을 배우시기 전에 낚시 활동을 하다가 벌어지는 안전사고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낚상이나 또는 익사, 실족사의 위험이 있습니다. 물에 빠져서 죽을 위험이 있고요. 다리를 실수로 넘어질 위험이 있다는 말씀인데요. 실제로 낚시에 입문을 하시다 보면 아슬아슬하게 고개하듯이 낚시를 하시는 초보자분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중급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정말 정말 위험합니다. 사담을 드리자면 제가 아는 분도 테트라포트에 떨어져서 허리가 나가는 중상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관광객이 핸드폰을 보고 아래만 보다가 테트라포트에 뚝 떨어져서 수색팀이 물에 들어가 보니 바로 테트라포트 사이에 익사한 채로 발견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위험한 테트라포트에서 벌어지는 낚시 사고 때문에 이제는 법적으로 위험한 테트라포트에서는 낚시가 금지된다는 점 여러분들도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점을 간과하시고 아 나 그냥 고기 좀 잡아볼래 하고 테트라포트에서 금지된 테트라포트 구역에서 낚시를 하신다면 벌금이 자그마치 100만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바다 낚시의 사고의 유형 두 번째입니다. 너울의 위험성입니다. 여러분들 너울을 한번 맞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처럼 자주 낚시를 즐기는 낚시는요 한두 번 정도는 너울을 한번 맞게 됩니다. 제가 제주에 처음 와서 너울을 맞지 않았을 때는요 그리 심각한 위험성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게 된 제주 동생이 누가 봐도 안전한 폭우에서 낚시를 하는데 주위를 두리번 두리번 거린 겁니다. 그래서 뭐하냐고 물었다니요. 혹시라도 너울이 오면 빠져 죽지 않으려고 붙잡을 기둥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정말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친구도 너울을 전혀 안 맞다가 한 두 번 정도 죽다 살아나서 그 다음서부터는 노이레저가 걸린 것처럼 본인이 안전하게 잡을 수 있는 그런 기둥들을 살펴본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로 너울이 위험하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이후에 수많은 낚시 활동을 하면서 저는 두 번 정도 위험성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쓸려가거나 하진 않았는데요. 거의 쓸려갈 뻔했습니다. 운 좋게도 수장대를 꽂고 있어서 그 수장대를 잡고 버틴 적도 있고요. 여러 사람이 서로 어깨를 맞부딪히고 갯바위에서 버티면서 그 너울에 변딘 적도 있는데요. 이 너울의 위험성은요. 낚시인들께서 욕심을 조금 버리시고 항상 긴장하면서 관심있게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너울은 언제가 위험하냐? 항상 삶을 때가 위험합니다. 한마디로 물이 빠질 때가 너울이 가장 크게 밀려오기 때문에 이 점을 주의하시고 항상 두 번 정도 빠졌다가 다음 들어오는 너울이 한 번 크게 치기 때문에 바다를 보시다가 너울이 길게 두 번 정도 길게 뒤로 쭉 빠지면 한 번 정도는 치겠구나 하고 간단하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현장을 찍으면서 너울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이번엔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독성 어종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제 제주도나 남해권도요. 아열대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 바다에서 특성을 지닌 위험한 바다생물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쉽게 만날 수 있는 강한 독을 지닌 그런 어종들은 뭐가 있을까요?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주도에서는 따치라고 부르는 사투리입니다. 따다다닥 이렇게 친다고 해서 손맛도 좋고 따치라고 하는데요. 그 따치는 정식 명칭은 독가시치가 되겠고요. 온몸이 독가시로 무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찔리면 죽지는 않지만 병원에 실려갈 정도로 고통이 어마어마하다는 사실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독가시치는 주로 낮에 활동을 하는 그런 어종이지만 또 밤에는 솔종계라는 어종이 있습니다. 마치 육지의 민물의 빠가사리처럼 생겼는데요. 등과 가슴 지느러미 세 곳에 강력한 독침이 있습니다. 여기에 쏘이면 굉장히 아프고요. 물론 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아프고 특히나 손톱 밑에 저는 한 번 박혔었는데요. 만지다가 손톱 밑에 박히니까 이 독침이 계속 안으로 들어갑니다. 굉장히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솔종계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독성을 지닌 어종들이 많으니까요. 이 점도 강가하지 마시고 반드시 장갑을 끼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모르는 어종을 낚았을 때는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거나 또는 과감하게 줄을 잘라서 놔주는 것이 훨씬 현명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 낚시 단임 방송 두 번째 시간 오늘은 낚시 사고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